모의고사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학번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번 필드를 선택하시고 테이블 디자인의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두번째 성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필수에 오셔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 예로 바꿉니다. 필드의 크기는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10이 안되어 있다면 성명 필드의 필드 크기를 10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성별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M 또는 F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M 또는 F라고 입력하겠습니다. M, O, R, F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M, O, R, F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인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인 안에다가 M, F라고 입력하시고 M 또는 F가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전화번호 필드에는 입력 시에 숫자 3자리, 국번에 해당한 번호와 그 다음에 앞에 3자리, 뒤에 4자리와 같은 형대로 표시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호는 저장되지 않도록 할 거,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 중 샵을 사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입력 마스크 클릭하신 다음 문제 나와 있는 형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가로 열고 샵샵샵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빼기 다시 한번 샵샵샵 빼기 샵샵샵샵에서 자릿수만 채워서 입력해 주시고요. 세미콜론 중간에 있는 빼기 하이프는 저장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생략하시고요. 입력 마스크 문자 중에 샵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샵을 입력하셔서 입력될 때 표시할 기호를 샵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입력하면 저희는 가로를 입력했는데요. 입력하고 나면 가로 앞에 통화 기호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업하셨던 학생 테이블은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고 유효성 검사 설정하셨으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옥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입력 1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새로 레코드가 추가되면 기본적으로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기본값에다가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오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확인 버튼 그냥 직접 입력하셨으면 나오 가로 열고 닫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옥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기본값 입력하셨으면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성적 테이블에 현재 테이블이 다 추가가 되어 있네요.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학생 테이블의 학번을 성적 테이블의 학번으로 드래그 하시고 두 테이블 간에는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한다 라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학생 테이블의 학번이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성적 테이블의 학번에 따라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학생 테이블의 학과 코드는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선택하셔서 학과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학생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성적 테이블의 레코드 삭제할 수 없다. 이건 아까 작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은 삭제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체크하지 않고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만 체크하시고 만들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디자인 창에서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이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감옥 코드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조회 탭을 클릭하셔서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콤보 상자를 선택합니다. 행 온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클릭하시고 감옥 테이블을 추가하신 다음 감옥 테이블에 감옥 코드와 감옥 명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감옥 코드가 저장된다 라고 하니까요. 일단 닫기 버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고 감옥 코드가 저장된다는 것은 바운드 열이 첫 번째 열이다. 열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각각의 열 너비는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1.5, 1.5 해서 두 개 열의 너비를 1.5, 1.5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외에 문제 지시사항이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작업하신 내용 성적 테이블 닫기 버튼 누르셔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성적 정보 입력을 선택하고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 머리끌에 픽처라고 되어 있는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 이름을 확인하시고요. 픽처 컨트롤에 대해서 아래 지시대로 그림을 삽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에 가셔서 그림이 현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점점점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자료 시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자료에서 작업이라는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크기 조절 모드에서요. 크기 조절 모드에 문제에서 확대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확대 축소를 선택합니다. 폼 머리끌에 레이블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아래 지시대로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식 탭에 오셔서 글꼴의 종류를 굴림이 아니라 궁서로 바꾸겠습니다. 크기를 10이 아니라 2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글꼴 두께는 굵게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 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 맞춤에 오셔서 가운데 정렬, 가운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가로와 세로의 눈금자가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클릭하시고요. 기타 탭에 가셔서 팝업 창이 열리도록 팝업에서 예로 바꾸시고요. 폼이 닫힐 때까지 포커스를 유지하도록 모델 속성도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성적 정보 입력 폼에 폼 바닥글에 있는 TXT 응시 횟수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참조하셔서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형식은 포맷을 이용할 거고요. 개수를 구할 거니까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함수 입력하신 다음 형식에 대해서는 현재 총 응시 횟수는 이라고 입력하시고 숫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기호 샵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번 입력하신 다음 큰 따옴표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성적 정보 입력 폼 저장 한번 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품보기 클릭하셔서 작업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은 학생 정보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학생 정보 폼을 열면 다음과 같이 되도록 기능을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열면 그러면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에 폼 선택기를 클릭하시고요. 이벤트에 오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벤트에 작성하실 건데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성하시고 그 다음 이벤트에다가 오픈에다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기 가시고 그 다음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학생 정보 폼을 열면 다음과 같이 되도록 기능을 구현하시오.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을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크로 함수에서 GoTo 레코드를 선택하시고요. 레코드는 다음 레코드가 아니라 새로운 레코드라고 선택합니다.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라고 새 레코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현재 작성하신 매크로에 대해서 저장을 하실 건데요. 저장 클릭하셔서 New 정보 입력이라고 저장합니다. AddW라고 입력하시고요. New 정보 입력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현재 매크로는 창을 닫으시고요. 우리 현재 학생 정보 폼의 폼 선택기를 클릭하시고 이벤트에 오셔서 오픈에서 문제에서 열면 오픈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픈을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학생 정보 창 닫기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일자별 시험 성적이라는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시험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정렬각 그룹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화면 위쪽에 화면 위쪽에 그룹함이 정렬이 눌러져 있는가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정렬 추가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시험 날짜를 선택하고요. 오름차순 할 거고요. 자세히 클릭하셔서 전체 값이 아니라 문제 나와있는 분기를 선택합니다. 분기 선택하시고 네 그 다음 두 번째 같을 경우 감옥명 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정렬 추가에 감옥명을 추가하시고 오름차순 다시 한번 정렬 추가 아 두 번째는 아니네요. 감옥명까지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옥명 필드에 대해서 그룹 바닥글 영역을 만드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세히를 클릭하셔서 그룹 바닥글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룹 바닥글 구역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바닥글의 전체 컨트롤을 조금 전에 감옥명 그룹 바닥글 영역으로 옮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고서 바닥글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왼쪽의 눈금자를 이용하셔서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선들과 그 다음에 텍스 상자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감옥명 그룹 바닥글 영역으로 경계 마우스를 상하좌우 화살표가 되어 있을 때 선택하셔서 감옥명 바닥글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 바닥글은 높이를 0으로 하시거나 경계라인을 드래그하셔서 높이를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옥명 바닥글에 감옥명 바닥글에 현재 옮기셨던 거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기준 날짜가 아니라 옆에 txt 응시 인원을 선택하시고요. 해당 그룹에서 시험에 응시한 인원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언번에다가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 이름을 카운트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별표 입력하고 가로 닫습니다. txt 응시 인원에 시험에 응시한 인원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하셨고요. 시험 날짜와 감옥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시험 날짜와 감옥명 필드를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가셔서 중복된 내용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다시 txt 기준 날짜를 선택하시고 txt 기준 날짜 선택하신 다음에 txt 기준 날짜에는 감옥명과 날짜를 표시 예와 같이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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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운번에다가 그 다음 저는 좀 화면을 확대해서 감옥명이 먼저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잠깐 보시면 감옥명의 첫 두 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eft 함수를 이용하셔서 감옥명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열고요. 다시 한번 m% 그 다음 시험 날짜 1만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1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데이란 함수를 사용하고요. 시험 날짜 필드에 가서요. 시험 날짜 필드에 가서 가로 닫고 날짜 데이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시험 날짜에 대해서 일을 추출하겠습니다. 작성하신 다음 m% 연산자 이용해서 그 뒤에다가 한글로 일날 기준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며칠날 기준 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입력하시고요. 텍스트에 대해서는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확대 축소창은 저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에 날짜와 시간을 표시 두 번째 예제와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거라서 등호 입력하시고 now란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형식에 오셔서 첫 번째 형식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표시 예와 같이 연또은 네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y를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요. 월은 두 자리 일도 두 자리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요일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를 네 번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 분 초 가 입력될 수 있도록 협표시 될 수 있도록 두 자리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문항의 보고서 완성 작업하셨으면 저장을 클릭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가지고 작업하셨던 내용이 문제 제시된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감옥별 성적 조회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인쇄하기 라고 되어 있는 단추를 선택하면 CMD 인쇄라고 되어 있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한 다음 점 점 점 작성기 누릅니다. 다음 두 커맨드 라고 입력하시고요. 오픈 리포트 라고 입력하시고요. 리포트의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일자별 시험 성적 이라고 입력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앱뷰 프리뷰를 선택합니다. 따로 문제의 조건은 없어요.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되고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 한번 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폰보기 인쇄하기 누르시면 보고서가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감옥테이블에 대해서 감옥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저희는 감옥코드의 오른쪽 끝 세 글자가 끝 글자가 3인 경우 조건을 만족하면 감옥명 끝에다가 휴강을 붙이는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커리를 만들겠습니다. 커리 디자인에서 업데이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실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은 감옥명이고요. 조건은요. 감옥코드를 가지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감옥명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기존의 감옥명에 연결하겠습니다. n% 가로열고 휴강이라고 표시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조건은 감옥코드에 가서 감옥코드에 마지막 한 글자가 3입니까?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를 입력하실 거고요. 감옥코드에 끝에 가서 심표 한 글자 조건에 와서요. 3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작성하신 커리에 대해서 일단 저장을 할게요.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감옥명 수정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감옥명 수정이라고 커리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시면 두 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버튼 눌러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옥테이블에 가셔서 감옥테이블에 가셔서 감옥명에 보시면 두 개에 해당한 데이터 감옥명에 감옥명에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커리 닫아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감옥테이블에 레코드 중에서 성적 테이블에 없는 레코드를 검색하는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일치하지 않는 걸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만들기 가셔서 커리 마법사에 불릴치 검색 커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 감옥테이블의 레코드 중에서 우리는 감옥테이블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성적 테이블에 가서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고요. 그 다음 성적 테이블에 감옥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요. 감옥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성적 테이블에 감옥코드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존재하지 않는 감옥 레코드에 대해서 저희는 감옥코드와 감옥명과 입력일을 하나의 커리로 작성하겠습니다. 가져오실 필드를 세 개를 추가하시고 다음 누르신 다음에 커리의 이름을 삭제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 목록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눌러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감옥코드 감옥명 그 다음에 입력일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테이블이나 커리를 이용하신다면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직접 커리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를 이용할까요? 커리 마법사에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저희는 커리에 가서 과별 정보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현재 학과 이름별 학과 이름을 행에다가 배치하실 거고 다음 누르시고요. 열에다가는 성별을 표시하겠습니다. 성별을 선택하시고 학번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디자인을 수정하실 거고요. 커리 이름을 학과별 성적이라고 입력합니다. 학과별 성별이네요. 학과별 성별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학과 이름은 행머리 글 성별이 열머리 글 학번의 개수 그 다음에 사실 학과 이름 옆에 남녀만 있거든요. 그럼 학계 학번은 필요하지 않아요. 지우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작성한 내용 결과를 살짝 볼게요. 보기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학과 이름 FM M으로 되어 있습니다. M이면 남 F이면 여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성별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IIF 함수를 이용하셔서 가로열고 성별의 값이 M이라면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M이라면 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 또는 F이니까 M이면 남 그렇지 않으면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수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결과를 보시면 이제 학과 이름 남 여로 표시가 되어 있고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과별 성별 커리를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은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성적과 학생과 학과를 추가하시고 필요하신 필드는 성명과 과목 코드와 그 다음에 성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명 과목 코드 성적 학과 이름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 라고 하는데 학과 이름은 여기에 없어요. 학과 이름을 추가하시고 화면에 표시하지는 않을 거고요. 학과 이름을 매개 변수로 조건을 입력받는다면 아래쪽 학과 이름에 조건을 입력하는데 학과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표시하실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과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해당 학과의 성적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테이블 만들기 누르시고요. 테이블의 이름을 학과별 성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별 성적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신 커리를 저장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커리 이름을 성적 조회라고 커리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테이블을 하나 만드셔야 하니까요. 실행을 누르셔서요. 학과 이름을 정보처리라고 입력되어 있네요. 정보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16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예 한번 눌러주시고 학과별 성적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으면 더블 클릭 하셔서 성명 그 다음에 감옥 코드 성적 해서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16개 레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오른쪽 닫기 그 다음에 성적 조회 커리도 닫기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다섯 번째 커리는 학생 성적 테이블을 이용하여 성적의 평균이 90 이상인 이라고 조건이 있어요. 90 이상인 학번에 학생 테이블의 비고필드의 값을 성적 우수생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커리 디자인 그 다음 실제 우리는 학생 테이블의 비고필드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학생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비고필드를 추가합니다. 비고필드에 성적 우수생 이라고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커리 디자인 업데이트를 클릭하시고 업데이트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입력하시고 성적 우수생 이라고 입력하시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별표 입력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조건이죠. 조건은요. 학생 테이블과 성적 테이블을 일단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셔 갖고요. 학생 테이블과 성적 테이블 간에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건 학번필드입니다. 학번필드에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학번필드에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학번필드를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의 평균이 성적 테이블에 가서 성적의 평균이 90 이상 해당한 학번을 찾아가지고 그 해당한 학번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할 겁니다. 해당된 있습니까? 라고 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셀렉트 가져올 거예요. 학번필드를 가져올 겁니다. 어디에 가서 from 성적 테이블에 가서 가져올 겁니다. 라고 from 다음에 성적 테이블 테이블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그룹을 만들어서 GROUP BY 학번으로 학번 그룹을 만들어서 평균 값이 90 이상 입력하십니까?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요. 헤빙이라고 입력하시고 평균 값 AVG 학번필드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90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학번이 아니라 성적 필드가 조건은 성적이죠. 성적필드의 값이요. 성적필드의 값이 90보다 크거나 같은 학번의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는 학생 테이블에 비고란에다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작성하신 커리를 일단 저장을 한번 할까요? 성적 우수생 처리라고 커리 이름은 성적 우수생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커리 디자인에 오셔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4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예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는 학생 테이블에 가셔서 학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화면과 같이 비고란에 수정된 거 업데이트 된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커리 작성하는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